은퇴하신 분들이, 은퇴를 직전에 했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목돈이 들어오세요. 목돈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들 들어오시죠. 투자는 그전에는 직장생활 하시느라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나 소소하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용돈벌이로. 그러나 은퇴 직전에는 뭐냐면 나의 노후 자금하고도 직결되고 내 노후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남는 자원이니까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A라는 기업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며칠 동안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 한 달 동안 전문가 이야기 들으시던 조사를 하시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냥 쑥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왜? 걔가 나의 은퇴 노후 자산이 될 거니까 당연히 조사를 오랫동안 하셔야 되겠죠.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수익률 게임으로 가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안정적으로 기속적으로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렇죠. 없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포트폴리오는 한 방향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양방향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한 방향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나치게 수익률 게임, 지나치게 수익이 적은 게임으로 가는 게 있고 양방향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주하고 경기방어주가 합치게 되면 양방향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가시게 되면 지나치게 수익률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지나치게 낮은 거에 대해서 소외되지도 않거든요. 특히 시장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생기세요. 시장 상황에서. 경기가 많이 좋으면 사람들이 수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아가지고 그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아, 왜 이럴지 이런 거. 그럼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경기방어주 하면 내가 소외받은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방어주가 올해는 그래도 선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키는,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배합을 해서 좀 가져가시고 그거에 대한 총평가금을 매년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거야. 내가 총평가금이 10%, 20% 났구나. 이번 장사에 내가 평가, 올해 평가금이 5% 났어. 그러면 남들 마이너스 50%네. 나는 마이너스 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돈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투자하십시오.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훅 들어가가지고 손해보느니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고 전략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나의 체력을 키우,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건 뭐냐면 실력을 키우시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왜? 그 자산은 10년, 20년, 30년 써야 될 자산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하락장에서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원금 손실이 많이 나신 경우가 투자자님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멘탈이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 게 많이 작동되시거든요. 그러면 서호세의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올해 한 해는 급하지가 않으셨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또 내년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뭔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통통통 튀어나올 거예요. 올해는 일방적 다 하라겠다면 올 하반기부터 보니까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럴 때 내가 사과 팔고 하는 게임을 할까? 아니면 이럴 때 유혹이 들어오죠. 뭐냐면 원금, 당신이 이런 원금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어떤 유혹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남아있는 돈마저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날릴 수 있으니까 유혹에 접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손실에 대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상황을 경기가 사이클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뭔지 이 상황이 과연 기회가 있는 건지 뭔지를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섣불리 남아있는 돈도 다 날리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어찌 보면 과거에 내 돈이 이만큼 하셨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이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이 생기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이클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 자본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돈마저도 과거의 손실 때문에 여기저기저기 유혹받아가지고 날리시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돈이 내가 앞에 날린 거야. 근데 새로운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는 여러 스타일이 있거든요.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 투자자 관점, 시세 차이점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 투자자가 있고 중장기 투자자가 있어요. 중장기 투자자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거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3년, 5년, 10년 동안 묻어둘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중장기 투자의 행위거든요. 근데 거시경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단기 투자자는 거시경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성장이 좋을 것 같다면 당연히 성장주에 투자하고 경기가 나쁠 것 같다 그러면 필수 소비자나 아니면 원자재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수행하려면 경기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지식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것과 그다음에 인내와 그다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거시경제 투자자는 뭐냐 하면 지식적 측면이 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경제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위 얘기해서 경제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시경제 투자는 잘 못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단타나 단기 매매는 그걸 많이 관심같이 분위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생기지만 거시경제 가지고 투자하시는 단기 투자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의 영역은 거시경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정도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식적인 것을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도 그랬으면 다 돈을 벌죠. 쉽지는 않은데 단지 경제학자들과 그다음에 실전 투자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이론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전 투자자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실전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가 중장기 투자나 단기 매매나 단타에 비해서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식적으로 내가 갖추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단기 매매보다는 나는 이런 게 좀 재밌어 그러면은 거시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양한 책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공부 양이 많을수록 참고적으로 지식적 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거시경제 투자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책 실전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좀 기회가 되시면 체계적인 경제학 공부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경제 사이클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다 마지막 하나 깔아놓는다 그러면 10년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이 10년 사이클을 겪으시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0년 사이클을 겪으면 그다음 10년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큰 수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한번 현금화하고 어떤 경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에너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지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뒤져보시면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보시면 경제지표는 우리가 요즘에는 금방 습득이 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조사하시면 바로바로 그냥 지하철 안에서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지표는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패드나 이런 데서도 발표하는 건 뭐냐 하면 실문경계에 대한 지난달 걸 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경제지표는 항상 후행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경제지표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경제지표를 알면 경제지표는 모든 걸 담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거기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되시면 실전과 이론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지표보다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경제지표가 나빠질 거라고 한다 가정한다 그럼 미리 빠져나오래요. 경제지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경제지표가 나쁘다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를 볼 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거창한 트렌드가 있고요. 메가 트렌드도 있고 경제에 대한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깝게는 작은 트렌드도 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방송 보면 재벌집 막내들 같은 거 보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너무 재밌게 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몇 번 보시고 재밌다, 반응들이 좋다 그러면 모아야 돼요. 빨리 어떤 관련된 기업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기업이 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우리가 최소한 뭐냐 하면 시점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느끼시면 좋겠어요. 이건 책으로 공부한다. 지식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중장기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자들도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로 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로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촉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늘 항상 이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정말 주식 투자하는 데는 진짜 재밌습니다. 이익이 나오면 더 좋고 손해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트렌드를 먼저 읽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너무 깊이 뭐 하나에 빠지지 마시고요. 입체적 사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 넓게. 조금조금씩 막 이렇게 겉학기식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트렌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더 빠를 것 같고 또 훈련하는 데 좀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월 100만 원씩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분들 재테크 시장에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월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돈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그런데 내가 추가적인 현찰이 없거나 추가적인 현금 보유력이 없으니까 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월 월 하시는 매월 100만 원씩 하신 분들은 100만 원, 150만 원 하신 분들은 주식장에 참여를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과거처럼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 투자 말고요. 내가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사가는 방법이 좋겠죠. 매우 좋습니다. 좋고요. 그 대신 이제 저는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짧게 하시되 너무 그쪽에 돈을 자산시, 주식시장, 내가 100만 원이냐 150냐 그러면 한 뭐 일부는 예금 하시고요. 물론 짧게 짧게 가시고 하시고 나머지들은 주식을 사시는 거, 주식을 사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뭐냐 하면 내가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 본 거를 내가 복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죠.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 수밖에 없고 난 그 시점에 왜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결과가 이렇게 된 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이 긍적적 경험으로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을 난 거하고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해 내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복귀를 안 하셔. 공부를 안 하셔. 그러면 뭐냐면 부정적 경험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10년 후에 주식을 하겠니 안 하겠니 그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주식 투자는 도박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밖에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큰돈에서 목돈에서 겪지 마시고요. 매월 들어가는 걸 통해서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계속해서 사시는 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시면서 이런 기업도 조사하시면서 또 이것도 매수해보고 저것도 매수해보고 그다음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향후에 굉장히 좋은 투자, 실력 좋은 투자자가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진짜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두드려 맞았다 하는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 초에 한 30% 정도 지수가 30% 정도 빠질 줄 알았는데 지수가 40% 이상씩 빠졌으니까 개별 기업으로는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10년, 20년 전에는 이 비슷한 사례가 매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는 조금은 지금 올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기회의 장으로 바뀌는 순간이 내년부터거든요. 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죠.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올해의 상황을 잘 복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10년 후에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올해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10년 후에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내년 장세 좀 더 잘 준비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건강을 잘 하시면서 전략을 잘 취하시고 좀 더 이번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을 좀 맞이하시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힘든 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다 또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